지금 이 슬라이드는 현재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우주의 모습을 이렇게 쫙 일련의 사건들로 나타낸 건데 현재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굉장히 큰 우주면서 우주 전체의 온도는 굉장히 낮은 영하 270도죠 절대 온도로 2.7 켈리빈인 아주 차갑고 밀도가 낮은 그런 우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주가 가속 팽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속 팽창하는 우주를 과거로 거슬러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그 우주는 더 밀도가 높아지고 온도도 높아지고 그래서 아주 밀도가 높고 뜨거운 우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론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우주의 초기의 모습이 어떨까를 알고 있는 관측 사실들로부터 유추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초기 은하들이 만들어지는 거고 아주 맨 끝으로 가면 여기에 미지의 영역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이 강연의 뒷부분에서 제가 설명해 드릴 급행창이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났던 그 시기에 우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급행창이 일어나기 직전에 그러면 우주는 뭐였느냐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우주의 그 첫 시간이 시작한 순간을 알고 싶다고 하면 이 강의에서도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강연의 내용은 그 직후에 대한 얘기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급행창이 일어난 이후에 우주에 많은 물질과 복사들이 만들어져서 빛들이 만들어져서 존재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온도가 너무 높아서 원자들이 중성인 원자 상태로 존재를 하지 않고 전하가 양인, 음인 그런 전하들이 마구 돌아다녀서 빛조차 자유롭지 못한 그래서 이런 플라즈마 상태의 모습을 내가 관찰을 한다면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그런 불투명한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불투명한 단계의 우주를 지나서 우주가 팽창을 하고 조금씩 조금씩 식으면서 정기적으로 중성인 원자가 만들어진 순간 빛이 자유롭게 불투명한 곳을 지나 진행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때 자유롭게 놓여진 빛을 지금 현재 우리가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우주 배경 복사는 바로 이 순간에 일어났던 현상을 지금 목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후에 한동안은 그렇게 나온 빛은 사실은 거의 적외선이어서 눈으로는 보이지 않고 지금 현재는 거의 1mm 정도의 파장이 되는 아주 긴 적외선으로 관측이 되는데 그래서 깜깜한 상태의 우주가 있다가 여러분들이 아마 상상하기 제일 좋은 상황은 어디 이렇게 창고 같은데 한 몇 달 안 쓴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거기에 먼지들이 서로 엉켜서 어떤 덩어리들을 형성해서 이제 굴러다니는 걸 보신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주에서도 사실은 전부 다 수소기체 혹은 헬륨도 있지만 수소기체 덩어리들이 어디 중간중간에 조금씩 모여 있는데 그것들이 충분히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양의 수소기체들이 모이면서 충분히 그 중심부는 중력도 강하고 밀도가 높고 온도가 높아서 이제 비로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별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최초의 별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런 별들이 많이 모여서 은하가 형성되고 그래서 초기 은하가 있고 우리 은하도 만들어지고 우리 은하 안에서 태양계도 생겨나고 해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픽처를 가지고 있을 텐데요 그런데 도대체 뭘 근거로 우리가 이런 형태의 우주에서 지금 현재 살고 있다고 믿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테고요 그런데 가장 처음 사실 오늘 강연에서 이거 하나만 알고 가셔도 다른 많은 교양서적을 읽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아주 유식한 말로 하면 아인스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상에서 움직이는 속도에서는 느끼지 못하는데 실제로 굉장히 빨리 움직이면 시간과 공간이 서로 무관하지 않고 엮여 있다는 건데 그거의 또 다른 표현이 빛의 속도가 항상 일정하게 1초에 30만 킬로미터라는 겁니다 여기서 빛이 특별한 게 아니라 이미의 질량이 없는 물체는 모두 동일하게 이 속도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공간의 어떤 제약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빛의 속도 그래서 지금 제가 써놓은 거는 거리 1초 굉장히 낯선 표현이죠 아니 거리는 미터가 단인데 왜 거리를 1초라고 하냐 속도가 상수인 순간 이제 거리와 시간은 동일한 물리량이 됩니다 왜냐하면 속도가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양을 모든 걸 이제 초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봤던 슈퍼맨 영화에서 슈퍼맨이 지구를 1초에 7바퀴 반을 돌죠 정확하게 그게 지구의 둘레가 4만 킬로미터여서 7바퀴 반이 빛의 속도로 슈퍼맨이 지구를 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속도로 지구에서 달까지 빛이 이동하는데 1.2초가 걸리고 이거는 얼마 안 걸리는 것 같지만 가까이 있는 태양만 해도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30만 킬로미터 퍼 초의 속력으로 이동하면 얼마나 걸릴까 500초가 걸립니다 500초는 8분 20초예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태양의 빛은 사실은 8분 20초 전에 태양에서 출발해서 온 빛이고 지금 현재 태양이 어떤 모습일지 저는 몰라요 그리고 태양이 한순간 사라졌어도 저는 8분 20초가 지나야 그 태양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이 우주론 관측의 가장 핵심적인 건데요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검색을 하셔서 라이딩 라이시라고 빛을 타고 가는 건데요 태양계가 얼마나 큰지를 일단 보여주는 겁니다 태양에서 출발한 빛이 몇 분이 지나서 8분 20초가 지나서 지구에 도달하고 한 40분 45분이 돼서 목성에 도달하는 그 광경을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지금 옆에다가 이 동영상을 틀어놓으면 제 강의가 끝날 때쯤 그 빛이 목성에 도달을 하고 있을 텐데요 굉장히 심심할 때 한번 틀어놓고 보시면 이 태양계가 얼마나 큰지 느끼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은하 사이의 평균 거리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건데 여기 뭐 복잡한 기호들이 있는데 어쨌든 현재 만약에 우리 우주가 물질로 이루어졌다 뭐 복사 빛과 같은 복사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팽창을 하면 할수록 그 밀도가 줄어들어요 근데 팽창 속도는 밀도에 비례를 해요 그러면 거꾸로 거슬러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수축을 했고 밀도는 높아졌고 높아지고 높아지고 하다 보면 밀도가 무한대가 되는 점이 어떤 유한한 시간 안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우주가 이렇게 팽창하고 있다는 거의 결과로 실제로는 이 138억 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우주에 있는 물질의 밀도가 다 무한대가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끝없는 외삽의 결과이죠 정말 138억 년 전에 우주가 생겼냐 그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주의 나이가 이 정도 될 거라고는 우리가 예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우주가 생기고 한 1초가 지나서부터는 우리가 굉장히 잘 이해를 하고 있고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얘기하자면 1만 분의 1초 이후는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1만 분의 1초 이전에 뭐가 있었냐는 입자 물리학이나 다른 많은 과학의 발전이 더 있어야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관측 가능한 우주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주의 시간이 나이가 유한하기 때문에 그때 만들어진 별이 그 전에는 다 불투명한 뭐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별이 지금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생각하면 138억 광년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빛이 출발한 그 지점이 지금 현재는 저만큼 팽창해 있다는 얘기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여기까지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 빅뱅은 아주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는 세 가지인데 한 가지는 더 이상 요즘에 얘기하지 않는 거라서 첫 번째는 왜 모든 곳의 온도가 같았을까 하는 점입니다 이거는 어떤 물체를 놔두고 충분히 오랜 시간이 지나면 걔네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온도가 같아져요 그런데 처음에 딱 두면 그럴 시간이 없으면 얘가 찬물과 더운 물이 서로 알아채기도 전에 얘를 관측을 해야 되니까 그 온도가 같아야 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이 시기로 돌아가면 빅뱅이 허용하는 시간은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 동안 같은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영역은 굉장히 작은데 내가 이쪽을 보고 우주 반대편을 봐도 온도가 동일해요 그럼 누군가가 다 온도계를 가지고 우주 전체를 돌면서 온도를 맞춰놓은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이게 지평선 문제입니다 지평선이 원래 요만해서 요 지평선 안에서만 온도가 같아야 되는데 우주 전체에 우주 배경 복선 온도가 같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왜 우주가 평평할까 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 평평할 수도 있지 라고 할 텐데 지금 평평한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평평하려면 예전에는 훨씬 더 정확하게 평평했어야 됐어요 내가 물질과 복사와 이런 곡률을 주고서 우주를 팽창을 시키면 물질과 복사는 금방 사라져서 이 곡률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충분히 큰 밀도에서 시작해서 굉장히 작은 물질의 밀도와 복사의 밀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굉장히 작은 곡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 우주의 곡률은 어마어마하게 작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 평평한 우주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아주 느리게 움직이는 물질은 에너지 밀도가 팽창하는 부피의 반비례에서 줄어듭니다 은하와 은하 사이의 거리가 두 배가 되면 부피는 8배가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들어있는 물질의 밀도는 8분의 1이 될 거예요 그런데 복사는 파장이 있어요 파장도 공간이 팽창하는 데 따라서 늘어나요 그러면 에너지가 파장의 반비례에서 줄어들어요 그래서 사이가 두 배로 늘어났을 때 실제로 얘는 밀도가 16분의 1이 돼요 그래서 복사는 물질보다 훨씬 빠르게 밀도가 줄어들어요 그런데 빠르게 움직이는 물질은 사실 이 둘의 중간이죠 빛보다는 느린데 거의 빛의 속도에 가까우면 이렇게 빨리 줄어들다가 얘가 그래서 점점 속력이 줄어들고 나면 이 물질처럼 행동을 할 거예요 이게 알고 있는 모습이고 제가 설명을 안 드린 부분이 곡률에 관한 건데 곡률은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재보고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재보면 곡률 반지름이 나오죠 그래서 그 곡률 반지름에 제곱을 한 걸 역수를 취한 게 곡률입니다 그러면 팽창을 하면 반지름이 커지죠 그러니까 곡률은 줄어들 거예요 그런데 제곱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세 제곱, 네 제곱이라고 했는데 얘는 제곱으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대략 비슷한 걸로 시작했으면 얘가 굉장히 커야 돼요 그런데 지금 관측 결과는 실제로 이 곡률은 우리가 관측한 내에서는 거의 없는 걸로 설명이 났어요 그래서 설명이 필요한 거고 여기 지금 빠져 있는 부분이 나중에 얘기할 텐데 암흑 에너지라는 양은 이거는 우주 전체에 가득 차 있을 수 있는 어떤 진공 에너지인데 공간이 두 배로 팽창하면 그 새롭게 생긴 공간에 똑같은 양의 에너지 밀도가 채워져요 그래서 밀도가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부피를 곱하면 어마어마하게 에너지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밀도가 늘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 양이 바로 암흑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이 두 가지 빅뱅의 심각한 문제를 한방에 해결하는 솔루션으로 급행창 이론이 제창이 됐어요 급행창이라는 건 뭐냐 빅뱅이 이렇게 시작됐는데 실제로는 그 빅뱅이 있기 직전에 먼저 급행창이 있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열심히 탁구를 배우고 있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우주 전체의 크기가 이 탁구공보다 작은 사이즈에 들어 있었어요 초기에 근데 아주 짧은 시간에 이게 팽창을 해서 우주 전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 전체의 영역을 채워버린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내가 사방을 봐도 그 온도가 다 똑같은지와 그 다음에 왜 그게 그렇게 평평하게 측정되는지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처음에 무슨 감자와 같은 모양이었건 이상한 쭈글쭈글한 모양이었건 간에 얘가 충분히 팽창이 되고 나면 결국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아주 일부분만 본다고 하면 평평하게 보일 수밖에 없고 모든 곳의 온도가 같게 보이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모든 은하 우주의 구조가 형성될 수 있게 하는 양자 요동을 제공해 줍니다 이 급행창이 그래서 사실은 급행창 도중에 생긴 양자 요동이 아주 빨리 팽창을 하면서 지평선 밖으로 밀려나고 그러면 거기선 더 이상 양자 요동이 아니라 고전적인 요동이 됐다가 다시 이제 인플레이션이 끝나고 나서 어느 순간에 우리 우주에 진입을 하면서 그게 씨앗이 돼서 거기서 구조가 자라기 시작한 그게 현재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진공에너지와 암흑에너지와 우주상수와 인플레이션 급행창은 다 같은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암흑에너지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우주상수라고 부르는데 정확하게는 암흑에너지가 뭘지는 몰라요 현재 우리 우주는 최근 들어서 가속 팽창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까 복사와 물질과 암흑에너지의 특징을 말씀드렸죠 암흑에너지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그 양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우주 초기로 가면 얘는 어마어마하게 작은 양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복사나 물질이 점점 팽창해서 줄어들고 줄어들고 한 하필 지금에 와서야 이제 물질의 한 두 배 정도로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상한 양인데 하지만 앞으로의 운명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어요 이제 가속 팽창을 시작했으니까 더 빨리 팽창할 테고 그럼 물질과 복사는 더 빨리 사라질 테고 암흑에너지만 남아서 끊임없이 이제 가속 팽창을 하는 그런 운명이 예견이 돼 있는 거죠 이거는 20세기 초에 아인스타인이 사실 처음에 아인스타인의 장방정식을 유도를 해서 우주를 설명하려고 했을 때 우주에 물질의 밀도가 있어요 그러면 그 물질의 밀도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단 두 가지예요 팽창을 하거나 수축을 하거나 정지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팽창을 하면 감속 팽창을 하는 거고 얘가 잡아당기기 때문에 그다음에 수축을 하면 가속 수축을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해밖에 없는데 그 당시에 허블이 팽창한다는 걸 발견하기 전이니까 아무리 별을 봐도 움직이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정지한 우주와 맞는 해를 구하지 고민 고민하다가 도입하는 게 우주 상수예요 이거는 전 공간의 어떤 에너지 물도를 그냥 다 일정한 값으로 두는 거랑 똑같은데 중력의 입장에서는 반중력을 도입한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 암흑 에너지가 있으면 압력이 그냥 물질의 압력과 반대예요 물질은 밀어내죠 그런데 얘는 잡아당기고 그런데 또 중력의 입장에서 보면 물질은 서로 잡아당기는데 이 암흑 에너지는 서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암흑 에너지만 있으면 모든 걸 밀어내기 때문에 공간이 가속 팽창을 하는 이런 상태가 되는데 20세기 말에 이게 가장 놀라운 발견이 됐고 그 다음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만약에 우주 상수가 0이 아니라면 0이 아닌데 이렇게 작은 숫자로 존재한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이론 물리학을 포기할 거다라고까지 공언을 했는데 실제로 0이 아닌 게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현재 물리학에서 최대 난제이고 이 암흑 에너지는 뭘 의미하냐면 인플레이션이 있었다고 했어요 아주 우주 초기에 빅뱅 이전에 그런데 그게 다시 한번 재현되는 거예요 그런데 암흑 에너지 혹은 진공 에너지의 크기만 다르고 여기서 어떤 크기로 시작했는지는 모르지만 꽤 큰 값으로 시작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 값이 굉장히 작지만 어쨌든 또다시 가속 팽창을 한 번 더 시작한다는 거고 현대 물리학에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걸 제가 요약을 하자면 딱 이렇게 두 개예요 하나는 좀 전에 말씀드린 우주 상수 이거는 없어야 되는데 그리고 만약에 있다면 지금 현재 관측값보다 10의 120승배 이 10의 120승이라는 숫자를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만, 억, 조, 경, 해 10의 20승이 해더라고요 해 곱하기 해 곱하기 해 곱하기 해 곱하기 해 곱하기 해 해를 여섯 번 곱한 그 어마어마한 숫자여야 돼요 그런데 지금 관측한 값은 너무나 작은 거예요 힉스 입자의 질량도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운 값이 있는데 그 값에 비해서는 너무나 작은 이게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입자, 거대 강입자 가속기에서 힉스 입자를 발견할 때 이와 유사한 다른 입자를 우리가 발견해서 얘를 가볍게 만들어주는 그 물리법칙을 같이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깨끗하게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굉장히 곤란에 빠진 그런 상태이고 우주 상수의 문제는 사실 그것보다 더 심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게 우리 인류가 혹은 물리학 이론이 어떤 예측값을 줄 수 있는 상수일까 아니면 환경적인 상수일까를 아주 깊게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미세 조종 문제라고 좀 전에 굉장히 큰 값이 예측이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관측한 값은 너무나 작은데 이 너무나 작은 게 그냥 우연일까 아니면 거기에 어떤 이유가 있을까 이런 걸 미세 조종 문제라고 하는데 이걸 이해하는 한 가지 방법이 여러분들이 다트를 생각하면 다트의 어떤 굉장히 작은 영역을 잡아서 내가 그냥 무작위로 다트를 던졌는데 그 작은 영역에 다트가 꽂히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연히 그렇게 일어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확률이 너무나 작아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예를 들면 수도 없이 던지면 무작위로 빽빽하게 모든 곳이 다 커버가 되겠죠 그럼 내가 이미 한 곳을 잡아서 봐도 아 여기에 다트가 꽂혔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무한히 많이 던진 상황이 아닐까라고 의심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추측입니다 그래서 이런 추측을 하게 되면 아까 힉스 입자의 진량 문제는 태양계 전체의 면적을 어떤 원반이라고 했을 때 1제곱미터의 다트가 꽂힐 확률 거기에 해당하는 미세 조종의 문제예요 근데 그렇게 많은 어떤 표준 모형의 친구들이 있으면 이걸 설명할 수 있다는 게 제가 한 2, 3년 전에 쓴 논문이고요 이거는 피지컬 리뷰레터라고 하는 물리학에서 제일 알아주는 저널에 게재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의 프레덱션은 예측은 뭐냐면 우리가 여기 살고 있다면 실제로 우리 말고도 우리와 비슷한데 더 무거운 전자 더 무거운 원자로 이루어지는 세상이 있어서 걔네들이 암흑 물질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암흑 복사라고 하는데 포토는 아니지만 뭔가 복사처럼 팽창하면 굉장히 빠르게 감소하는 그런 게 존재할 수 있다 아직 관측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있지만 이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상수는 사실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고 현재도 알려진 솔루션은 없습니다 이거는 물리학에서의 어떤 성배예요 누구나 이 문제를 풀면 그냥 그 즉시 스토클룸에 가서 호텔방을 잡고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노벨상을 받을 거기 때문에 근데 이렇다는 얘기는 사실은 아무도 해결 못하는 난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절대 이 문제를 풀려고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이런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굉장히 많은 다른 우주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의 우주 상수는 이렇게 작을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 게 이상하지 않다라는 결론으로 귀결이 돼서 이 다중우주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는 우주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제 나름의 추측인데요 일단 빅뱅은 굉장히 정확하게 확인된 이론입니다 근데 빅뱅의 두 가지 문제를 제가 설명드렸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급행창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합니다 급행창이 있거나 혹은 급행창에 준하는 어떤 그 해결책이 있어야 된다는 건 다 동의를 하는데 정확히 어떤 급행창이 일어났느냐에 대해서는 아무도 동의하지 않아요 사실 모형은 수천 개, 수만 개가 있고 눈물은 오늘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런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급행창이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급행창이 될 거고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예측을 한다면 영원한 가속 팽창을 해서 우리 우주가 열적인 죽음의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실 바로 옆에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하고는 합쳐지고 그러고 나면 이제 모든 별들이 다 핵융합을 끝내고 나면 결국은 다 이제 소멸을 할 테고 이거는 막 엄청나게 빨리 확장돼가는 공간 안에서 중력으로 겨우 붙들어 매고 있는데 결국은 그 붙들어 매는 힘이 사라지는 순간 다 뿔뿔뿔뿔이 흩어져서 우리 우주에 아무것도 안 남는 그런 상태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블랙홀이 되어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복사로 그래서 이제 그런 굉장히 다른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게 한 가지 시나리오고 또 하나는 첫 번째 급행창이 있었는데 우리는 어쨌든 급행창 우주에 살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 후에 물질이 만들어졌다는 걸 알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금 우리가 그런 급행창 상태에 있다가 얘가 급행창 필드가 굴러떨어져서 다시 또 뭐가 생겨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새로운 이론이 많이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훨씬 더 많은 다양한 미래에 대한 시나리오가 나오겠죠 이걸로 제가 원래 목표로 했던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한 설명은 다 드렸고요 굉장히 장시간인데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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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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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